1. 강포로 말 미야마 외쳐도 1. 강포로 말 미야마 외쳐도 1. 강포로 말 미야마 외쳐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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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포로 말 미야마 외쳐도 산 등성이 또 건너야 될 골짜기 이 모든 것이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돈을 처리하는 골치 아픈 일만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더 고통스럽고 골치 아픈 일이 될 겁니다 너희들 가난한 사람은 잘 몰라서 그래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역시 동일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존엄성과 존귀는 이 세상의 흐름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벌거벗고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함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왕 앞에 그 보조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과 삶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당당함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왕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이게 패배한 사람, 빼앗긴 사람, 그리고 절망한 사람의 질문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묻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진짜 질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적인 질문인 것만은 아니죠 이제 하박국은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성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의와 죄악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도끼가 뿌리 위에 놓인 것 이것은 동일하죠 그러나 하박국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러기에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질문과 응답 하나님과의 토크쇼를 통해서 이제 문제의 실상을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니까 여러분이 흐름을 놓치기 전에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내실 수밖에 없는 것 아들을 주기로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천하를 움직이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의지함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강구하고 누구에겐가 요청한다는 것은 이 요청을 들을 그런 인격체가 있다는 것 때문이죠 컴퓨터에다 대고 우리가 간청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버리든지 아니면 주어진 시스템에 순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품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간청하고 또 그렇게 엎드리기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박국은 먼저 2절에서 4절 그런 탄식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르는 거죠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하여 내가 부르지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짜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 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사실은 이 장면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하고 어제 말씀에서 기다리는 시무원이 왜 기다릴 수 있었는가 그가 의로움을 사모하였기 때문이라 행위 완전한 자가 누구냐? 시편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모세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사모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담고 온전해지는 것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정도로 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목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구원 백성 그것은 알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쭉정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낼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뤄낼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동의할 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리고 거기에 자꾸 정당화시키는 그래서 찾아낸 말이 위로입니다 나는 위로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뤄낼 힘은 없는 거예요 건축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투자하고 파종하고 넓힐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에는 부족해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해 그러면서 찾아낸 말이 위로와 그리고 치유와 보상입니다 치유는 필요하죠 상처입은 사람에게 상처입은 식물과 동물에게 또 상처입은 가옥과 건축의 치료와 보수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영광과 정규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위험과 정규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우리에게 보상이 필요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이란 완전함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빛을 발해야 하는 거고 일어서야 하는 거고 또 멀리 내다봐야 하는 거고 또 선포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아멘해야 되는 거고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방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것 무슨 포지티브 생킹 그런 범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고 어두워져 가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레미아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언약을 묵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아침마다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궁여지책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조대가 풍랑이 오면 나설 채비를 하는 것처럼 제비는 날이 추워지면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 날개짓을 튼튼히 하는 것처럼 탄식하고 첨화 밑에 주저앉아 제잘거리지 않고 멀리 나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배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경제지표 보고 환율시세보며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의 이 탄식은 말새로다 말새로야 이런 탄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다 썩었을까 그런 무책임한 원망은 아닙니다 10편 10절 또 10편의 13편 여러 10편들이 탄원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바로 그와 같은 탄식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반전들이 나옵니다 하박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듯한 하나님과의 디스피테이션 또 좀 더 긍정적으로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토크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그런 교육적인 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이 하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우 내환이 있습니다 내환이란 유다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을 불의를 행하는 이 문제가 그냥 그들에게 범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들은 왜냐하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신앙 체험이 있잖아요 그들은 엘리아가 있었잖아요 모세와 여우수아가 있었죠 빛나는 전통이 있는 거죠 알바니아에서 성교사님 얘기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중에 오스만 터키의 무슬림 제국이 이제 서진에 들어오는데 그 유명한 장군이 그를 막은 거예요 그게 이제 민족 영웅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무슬림화 됐잖아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한 알바니아의 한 50몇 프로 정도가 무슬림인데 그래서 그 무슬림들 대회를 그 광장에서 티라나 수도 큰 광장에서 이렇게 모였대요 그런데 그 광장에 모여 있는데 자기들이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나라의 누란의 위기를 막은 그 사람의 동상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슬림으로부터 막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슬림 대회를 그 광장에서 하니까 뭔가가 마음에 걸려서 정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대회할 동안 그 동상을 천으로 가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들이 나빠져가지고 민족 영웅을 가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때려서 그 대회를 하지 다음에는 않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알바니아의 무슬림들은 그렇게 독하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번 기도 시간 이렇게 아아아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못 보고 코소보에서는 선교팀이 한번 와서 클래식 공연을 문화회관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한 500명 이상 들어가는 홀인데 꽉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메시지 부탁을 받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가서 90몇 프로 무슬림들인데 복음 설교를 전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고발은 들어갔대요 그런데 경찰서 한번 갔다 오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래서 체포될 생각을 하고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은 아니에요 강성 무슬림 국가에서는 참수당하는 일이에요 참수당하는 일이죠 무슬림 사이에서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무슬림 마을 한가운데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그 자매 알바니아 자매도 역시 참수 극렬 무슬림들 안에서는 참수당하는 일이고 지금도 수없이 참수당하죠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유는 전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도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있죠 그 전에 키리키즈의 비전트립을 다녀왔던 성도들은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이찬우 선교사님이 여기 무슬림들은 그렇게 독하지 않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친근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모함과 갈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일단 어떤 종교를 붙잡은 거니까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알바니아의 민족 지도자 얘기를 한 이유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리아와 그 빛나는 이름들이 다위당과 그 다니엘은 좀 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말 주옥 같은 빛나는 이름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우리가 존경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이순신 말고 그러니까 세종대왕? 그런데 사실은 궁중 안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고 했다는 그런 전해지는 미담 정도지 선조임금은 도망가셨고 또 누구죠? 연산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민족적인 지도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더 거슬러 올라가죠 김춘추 이렇게 저렇게 막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연계소문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신화 속에 있는 단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 그 인물들은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뚜렷하고 그런데도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백성같이 되었을까 저는 그게 아주 작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의 울타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분을 예배함을 지켜내는 것들을 어느 순간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서 포기해버렸기 때문이죠 사모함만 있으면 돼요 사모함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단 예와 아멘이 있으면 돼요 순정하면 돼요 근데 마음에 뭔가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 거리낌이란 사실은 온전히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 나한테 이 완전함을 요구하지 거기에 대한 뭔가 거스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전도할 때 그 전도지에 뭐가 있었냐면 박군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박군 박씨 박군 박군의 마음 그게 불순정의 마음 거스르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지에서 이 박군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박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이런 높은 표준을 요구할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만 그래야 될까 이런 마음이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저 멀리를 보고 못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차단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작년에 기도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그런 속삭임을 받아서 스스로 마음이 스스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도 영광 중에 우리는 주님의 편에 있을 거잖아요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정령 내 꿈은 참되리라 요소와 갈레베의 꿈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함을 사모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일을 사모하고 내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며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선지서를 오래 하면 안 되겠어요 선지서 묵상하다가 마음들이 차가워져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이 큐티들을 쭉 보니까 그걸 분명히 알겠어요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 에스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큐티 골수분자들은 그거 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거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통해서도 가슴이 뜨겁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설교가 필요하고요 간정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특히 남자 성도들 큐티들을 읽어보다 보면요 이제 점점 분노가 정당화되기 시작해 예언서를 읽다 보면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웅장해지기도 하지만 차가워지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수한 열심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토요일 말씀도 그냥 한 절 한 절 다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 더 나빠질 수 있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갈대아 사람들의 얘기를 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외우 내환 얘기했는데 내환은 그랬고요 외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외우는 갈대아 사람 더 아수르 사람보다 더 잔인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갈등이라도 너희는 일으키고 있지 전혀 갈등 일으키지 않고 마치 선을 행하듯이 썩썩 악을 행하는 이들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거야 어떡할 거니 그때는 라고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질문과 대답 외우 내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죄는 내우 전쟁은 외환입니다 여러분은 늑대와 이리 사이에서 오늘도 일터에 나가고 비즈니스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며 또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약속과 선한 인도를 약속해 주십니다 넓은 곳을 다니며 자유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면서 전혀 마음에 문제가 없는 갈대야 사람 두렵고 무서움의 당당함과 위험을 가지려고 하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납고 저녁 1위는 배고파서 굶주려서 부모 자식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짐승보다 사납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학살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권위를 무시하는데 어떤 가책도 없습니다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범죄하는 그들 더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립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파수하는 곳에 성로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골짜기에서 봉우리를 바라보는 구름이 해를 가리운 곳에서 햇빛 찬란함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독수리처럼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주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라는 것이죠 더디릴지라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하게 소극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라토너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숨가쁨을 이겨내는 거죠 이 피로와 몸의 한계를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우리들의 환경에서 이 디아스포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21세기의 중반을 향해 가는 그 주님의 구속사의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인생의 중반전 후반전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추수할 들력을 바라보고 그리고 의롭고 어진 우리의 목자의 심정과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때에 고달프게 마옵소서 우리를 환란과 또 시험에서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현실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축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은 아버지의 심정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과제를 하나님 나라의 그 일부를 나의 퍼즐 조각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욕망이 아니고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는 여러분은 그 기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의 아젠다의 한 부분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 저녁에는 주일 말씀을 이렇게 잘 나눕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표현은 잘 안 하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어제도 보니까 올해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루겠습니다 그런 다짐, 결단을 올려놓은 이야기들 보면서 마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은 거기다 덧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달라질까? 마귀 질문이라니까요 달라지죠 너무나 많이 달라지죠 우리는 간증 그 한 구절의 온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때는 거침이 없어요 막을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청소년부 교사들이 모여서 한 해 보내며 성년 회식을 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얼마나 되죠? 한 120명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청소년부는 줄어들지 않았죠? 그랬더니 늘었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켜내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 몸 조금 아파도 그냥 쉽게 병가내는 학교 선생님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하나님인지 그들이 구별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묻기를 기다렸다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너무 좋아하죠 다이세자손 예수요 라고 부르는 거 너무나 좋아하죠 나를 도와주셔서 건져주셔서 힘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라는 간구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아하시죠 오늘 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이 좋습니다 저는 사순절 좋고요 그리고 대강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 안에 사무치기 때문이고 또 구원받은 은혜 너무나 좋기 때문이고 예수 믿기 잘했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을 받을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뭐하고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큐티를 올리는 거 보면 가슴이 좀 아픕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늘 치근한 듯이 바라보고 왜 거기에 그렇게 빠져드는지 그러고 그러면서 사정없이 세상 비난하는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 남자들의 세계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세계도 어쩌면 그렇게 단정적이고 또 거친 마음들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엿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이태원 이야기 이런 데 대해서도 너무나 거칠고 굉장히 섬짓한 얘기들이 이렇게 막 오고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사랑없음이 은혜없음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대강절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시기를 바라고 선지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부정적인 또 어두운 쪽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깨어있기를 행위완전하고 진실한 의로운 사람의 표본을 따라가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흔들 Sm7 여러분의 아내를 사과의